안녕하세요. 일본 여행 꿀팁을 알려주는 활라임입니다. 본격적으로 일본 여행을 가기 시작하고 한국인 관광객분들이 한 달에 60만 명을 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일본 입국 시 공항에서 필요한 입국 및 세간 절차에 관한 2024년 최신 정보 비지챗팬웹에 대해서 이번 영상 하나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비지챗팬웹이란 비지챗팬웹은 필수입가 공항 활용법과 종이 수기랑 차이점은 등록 시기는 비지챗팬웹 등록 방법 비지챗팬웹은 뭐예요? 비지챗팬웹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입국 심사, 세간 신고 종이를 전자화, QR화하여 대체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 입국 시 입국 심사, 세간 신고 종이 카드를 쓰지 않고 대신 비지챗팬웹으로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사전 작성하고 QR코드를 발급받아 빠르고 간단하게 공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비지챗팬웹은 필수인가요? 필수는 아닙니다. 선택사항으로 비지챗팬웹으로 사전에 QR코드를 발급받거나 비행기나 일본 공항에 도착하여 종이 서류 두 장에 수기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비행기에서 입국 세간 신고서 작성을 미리 하고 싶으셔도 항공사에 따라 나눠주는 곳과 나눠주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에어부산 탔다가 못 받고 착륙하고 작성하느라 줄이 많이 밀렸습니다. 공항에서 어떻게 활용되나요? 또 종이 수기와의 차이점은 뭔가요? 간단하게 입국 절차를 알려드리며 설명해드릴게요. 비지챗팬웹을 사전 등록하신 분은 종이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수기로 작성하신 분은 비행기나 공항에서 수기로 작성 필수입니다. 같은 입국 심사대에서 비지챗팬웹 이용자는 QR을 제시하고 통과 서류 이용자는 작성한 종이 입국 신고서를 내고 통과합니다. 이후 세간 신고 시에 비지백 이용자는 QR코드를 제시하면서 전자세관 신고 게이트로 통과하고 서류 제출자는 전자세관이 아닌 기존 세관 신고 게이트로 통과하시면 됩니다. 잠깐! 입국 시 가장 빠른 방법 팁이 있나요? 비지챗팬웹도 미리 등록하고 비행기 안에서 입국 심사, 세관 종이도 미리 수기로 작성하신 후 입국 심사대에서는 QR을 보여주고 세관 신고 게이트에서는 전자신고 게이트와 기존 신고 게이트 중 줄이 길지 않은 곳으로 가서 통과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전자세관 줄이 길다면 기존 신고 게이트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등록은 언제 하면 되나요? 가입과 이용자 등록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최종 로그인 후 1년 반이 지나면 계정 삭제가 되니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여행 일정 등록은 항공편과 숙소 기재가 필수이기 때문에 항공편과 숙소가 정해졌다면 한국에서 출발하시기 전까지 여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1번 입국 시 공항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방법만 잘 안다면 출발 한국 공항에서 탑승 전 시간이 있을 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비지 재팬 웹 등록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먼저 간단한 준비물, 여권, 항공권, 호텔 정보, 본인 이메일 계정이 필요합니다. 비지 재팬 등록은 크게 4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지고 첫째, 둘째, 이 두 단계는 1년 6개월 이내 로그인 시 평생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두 단계는 1번 입국 시 마다 일정을 생성하신 후 작성해야 합니다. 1단계 계정 만들기 로그인 구글이나 초록 창에 비지 재팬 웹을 검색해서 접속해 주세요. 페이지 하단 새로운 계정 만들기를 선택하여 이혼 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계정 정보 입력란에 나온 이메일 주소와 비지 재팬 웹에서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이때 비밀번호는 영문 대문자, 영문 소문자, 숫자, 기호로 조합하여 열 문자 이상으로 입력해 줍니다. 이후 사람입니다 체크하고 질문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선택한 후 검사를 눌러줍니다. 계정 만들기 클릭 후 이후 본인 확인을 위해 입력하였던 이메일 주소로 발송된 6자리 확인 코드를 입력해 줍니다. 이후 이메일 주소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메일 주소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2단계 이용자 등록입니다. 본인 정보를 누르고 이용자 등록을 시작합니다. 입국, 기국, 수속 구분의 질문 일본 정부가 발행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지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며 재입국 허가를 받고 일본에 입국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통 일본 여행이라면 없음, 없음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면세 수속 이용 확인 과정입니다. 면세 QR커드를 이용하시겠습니까?에 대한 질문으로 없음 또는 있음으로 선택합니다. 잠깐! 면세 QR은 또 뭔가요? 아, 면세 QR커드란 일본 여행 중 공항이나 쇼핑몰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하여 여권이 필요합니다. 이때 여권 대신 제시하면 되도록 만들어진 QR커드입니다. 면세 QR 활용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알려드릴게요. 이어서 여권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권 정보 입력은 카메라 판독 또는 직접 입력으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판독으로 하는 방법이 귀찮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카메라 시도 실패 시 직접 입력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카메라 화면에 여권의 얼굴 사진 페이지를 위치시킨 다음 여권 촬영하기를 누르고 여권 정보가 올바르게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입력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등록을 누르면 이용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추가로 비자 필요 여부 확인으로 넘어갑니다. 일본 입국 비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가지고 있다면 있음, 없다면 없음을 체크해 줍니다. 현재 일본의 단기 관광으로 입구할 시 90일 이내면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없음 선택 후 홈으로 돌아가기를 눌러줍니다. 3단계 입국 예정 등록 입국 귀국 예정 신규 등록을 눌러 진행해 줍니다. 입국 귀국 정보 인용, 단기 관광 목적으로 일본에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고 등록 진행을 눌러 주시겠습니다. 여행명은 간단히 입력하고 입력하지 않을 시에는 일본 입국 일로 자동 등록됩니다. 일본 도착 예정일과 출발지, 답승 항공사명과 편명을 입력해 줍니다. 출발지는 현 주소가 아닌 출발하는 공항 지역을 입력해 줍니다. 저는 김해가 없어서 부산을 입력했습니다. 서울에 살고 인천공항으로 출국하시는 분들은 인천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탑승기명, 탑승 항공사명과 편명을 입력해 줍니다. 또 잠깐 선택할 항공사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국내 항공사는 거의 등록이 되어 있지만 혹시 타 항공사를 이용하여 없는 경우에는 Z, Z, Other Airline을 선택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한 경우 탑승기명에 항공편명, 플러스 숫자 입력까지 한꺼번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일본 내의 연락처를 등록하는 칸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지낼 숙소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저는 후쿠카 크로스 라이프 호텔의 정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우편번호 입력을 하면 자동 입력되는 주소가 나오고 이후 입력되지 않은 상세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까지 기재 후 다음을 누르고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고 예정 등록 버튼을 누르면 입국 예정 등록 완료입니다. 아니 잠시만요. 저는 당일치기인데요. 아하 당일치기인 경우 일본 공항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오 그럼 만약 일본에서 여러 숙소에 묵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본에서 묵을 숙소가 여러 곳일 경우 처음 묵을 숙소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4단계 입국 심사 준비 과정입니다. 입국 기국 예정 등록했습니다. 갓 뜨면 아래의 입국 기국 수속으로 를 눌러주세요. 이번 2024년 1월 25일 비지트 재패 웹의 개편으로 검역 버튼이 생기고 입국 심사와 세관 신고가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비자 연계, 검역, 그리고 입국 심사 및 세관 신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자 연계는 비자가 있으신 분만 눌러주시고 단기 건강 목적의 여행자분들은 아래의 검역을 눌러주세요.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모험 상태에 이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없음을 누르고 입국 기국 수속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입국 심사 및 세관 신고 버튼을 눌러 등록을 진행합니다. 다음 누르고 15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기본 정보 등록 직업 선택하고 현 주소 나라의 사우스 코리아 입력하고 도시명에는 한국의 본 거주지인 부산을 입력하였습니다. 입국 일자 탑승기 편명 출발지 기존 입력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누르고 2페이지 일본 내 연락처 체류지 입력란입니다. 미리 입력해 두었던 호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누르고 3페이지 외국인 입국 기록입니다. 입국 정보 관광 상용 등 목적에 맞게 선택하고 체제 예정 기간을 입력합니다. 다음 누르고 질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요 를 선택하여 줍니다. 선택 후 다음을 누르면 5페이지부터 휴대폰 별성품 신고 질문입니다. 금지된 물품과 별도로 송보한 물품들이 없는지 확인하는 질문이 5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나옵니다. 내용 확인한 뒤에 신고할 내역이 없다며 없음 선택하고 다음 눌러줍니다. 15페이지에서 입력 내용을 한 번 더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없을 시에 확인을 체크하고 등록 누르면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입국 기국 수속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면 입국 심사 및 세관 신고가 등록된 으로 바뀌어 있고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QR코드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QR코드 표시 눌러서 확인해 봅니다. 동의하고 QR코드를 표시하기 클릭 흰 바탕에 검정색으로 된 QR코드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면을 캡처하면 입국 심사대와 세관 신고대 이 두 곳에서 이 QR코드 하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는 공항에서 사이트에 생성되어진 QR코드를 바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캡처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미리 캡처해 두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작성 이후 계획 변경으로 인해 수정을 한 경우 QR코드가 변경되어서 다시 캡처해야 합니다. 선택 사항인 면세 QR 꼭 필요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면세 QR코드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여권 대신 제시하면 되는 QR코드이지만 아직 면세 QR코드를 지원하지 않는 곳들도 많아 여권을 들고 다니지 않기에는 당황스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면세 QR코드를 사용하기보다 여권을 소지하시고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일본 여행 꿀팁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여행지 도착해서 바로 놀고 싶은데 무거운 짐 때문에 호텔에 짐을 맡기고 나오거나 짐 맡길 곳을 찾아 돌아다닌 적 또는 한국으로 출국하는 날 무거운 짐과 함께 음식점에 가거나 쇼핑을 하고 공항으로 출발한 적 그런 적 있다 하시는 분들은 후쿠오카에서만큼은 번거로운 짐 때문에 여행의 시작과 마무리가 어려워지는 일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후알람이 알려주는 후쿠오카 여행 꿀팁 광고아님 협찬아님 바로 카고패스입니다. 카고패스는 무거운 짐을 공항에서 호텔로 호텔에서 공항으로 배송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카고패스를 이용하면 공항에 도착하여 짐을 맡기고 여행을 즐기다 호텔로 돌아가면 짐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또는 마지막 날 호텔에서 짐을 맡기고 난 후 여행을 마무리하고 공항에 도착하면 짐은 미리 대기 중입니다. 이용하면 아주 편한 카고패스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카고패스 카운터는 현재 후쿠오카 공항 국내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년 내에 국제선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제선 터미널에 도착한 후 공항 순환버스를 타고 국내선 터미널로 이동합니다. 1번 승강장에서 하차 후 국내선 9번 승강장 옆 입구로 들어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이동하면 카고패스 카운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카고패스 카운터에 도착해서 QR 촬영 또는 카카오톡에서 카고패스를 검색하여 채널 친구 추가 후 채팅창을 열어줍니다. 채팅창 아래의 카고패스 이용 방법을 선택해 줍니다. 내용은 미리 한 번만 확인해 주시고 카고패스 카운터에 신청서 QR 코드가 있으니 QR 코드를 짓고 작성해 주세요. 첫째, 숙박 호텔까지 배송을 선택합니다. 둘째, 크기에 따라 수화물을 선택하여 게스 조정을 해줍니다. 세변의 학계가 140cm 미만, 중량이 15kg 미만인 수화물은 550엔, 140cm 이상, 또는 중량이 15kg 이상인 경우에는 1,100엔입니다. 셋째, 수화물을 받는 장소를 선택해 줍니다. 지금 현재 카고패스와 제휴된 후콕업 호텔은 약 200곳입니다. 제휴 호텔 확인은 카고패스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하네요. 넷째, 호텔 숙박 번호는 빈칸으로 비워둡니다. 다섯째, 이름은 영어로 호텔이나 숙소에 예약된 정확한 이름으로 입력해 줍니다. 여섯째, 국가선택 대한민국 821을 입력하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일곱째, 결제 방법을 선택해 줍니다. 현금 캐시 또는 비자 카드로 가능합니다. 여덟째, 이용약간 동의서를 확인 후 상기 각 항목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를 클릭해 줍니다. 아홉째, 확인 화면으로 클릭. 열째, 배송 정보 및 고객 정보를 재확인한 후 문제없을 시 완료를 클릭해 줍니다. 완료 후 주문 번호가 생성되면 카고패스 직원에게 번호를 알려주고 카카오톡 채팅창에 호텔 예약 정보가 담긴 바우처 사진을 전송합니다. 바우처가 전달되면 모든 접수가 마무리됩니다.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2시까지 접수 및 캐리어 전달까지 완료되면 당일 오후 6시까지 호텔로 배송됩니다. 그리고 예약의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접수하고 가셔서 이름과 접수 번호를 전달하면 된다고 하네요. 참고, 접수가 완료되면 카고패스 스티커가 출력되고 직원이 캐리어 태그에 붙여줍니다. 호텔에 보여줄 접수증을 받고 결제 후 직원이 캐리어에 태그를 달면 완료 후 완료 후 가벼워진 몸으로 여행 시작 바로 지하철을 타고 싶다면 국내산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면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다. 여행을 즐기고 호텔에 도착한 후 체크인 하면서 접수증을 전달하면 공항에서 맡겼던 짐 찾기도 완료됩니다. 여행 마지막 날 호텔에서 공항으로 짐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호텔 카운터에서 이용약관서를 작성하고 이후 공항에 전달할 접수증을 받습니다. 접수증 확인 후 택 달기까지 완료하면 접수 완료 오전 10시까지 접수 및 캐리어 전달까지 완료되어야만 당일 오후 2시까지 국내선 카고패스 카운터로 배송된다고 합니다. 가벼운 몸으로 마지막 여행을 즐기고 공항에 도착한 후 국내선 카고패스 카운터에 들러 짐 찾기를 완료해줍니다. 결제하고 국제선으로 출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후쿠오카 공항 국제선 카운터 개설이 될 예정이고 제2호텔도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하니 이용하기가 더욱더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꿀팁 카고패스 채팅창 아래의 일본 최대 할인 쿠폰 20종을 클릭하고 친구 추가를 하시면 동키오테 백화점 빅카메라 드럭스토어 등 일본 공식 할인 쿠폰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어떠셨나요? 후알람의 여행 꿀팁 카고패스 짐의 번거로움은 덜어주고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카고패스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용시 궁금한 점은 카카오톡 카고패스 채널에서 물어보면 된다고 합니다. 후알람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여행을 위한 꿀팁 새로운 소식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